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방역과 의료관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의 환자는 모두 전원 조치하고 비확진자도 타시설로 분산해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거주시설의 종사자로 선제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자 발생 시에는 중수본과 방대본의 현장 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긴급 돌봄 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